돈 버는 생활경제 시간입니다. 르노 삼성 자동차가 오는 31일까지 슈퍼세일 페스타2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. S-온라인 차량 구매 상담과 시승 신청 후 영업점을 방문하면 추첨으로 200명에게 GS 칼텍스 5천 원 GU 쿠폰을 제공하며 차량 출고까지 완료한 고객은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증정합니다. 삼성카드가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티맵 주요 할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삼성카드를 티맵에 등록한 뒤 티맵과 제휴를 맺은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리터당 최대 50원씩 청구 할인해 주는데요. 주요 할인 기능을 갖춘 삼성카드의 경우 두 가지 혜택이 중복 적용됩니다. 이스타항공이 다구간 노선 이용 고객들을 위한 추가 10%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. 이벤트 대상 노선은 대만 및 일본 오사카 여행 시 청주 출구 그리고 인천 입국으로 이용하는 항공편과 인천과 일본 나리타 및 이바라키를 왕복하는 다구간 노선 항공편인데요. 탑승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돈 버는 생활경지였습니다.